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인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한번 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인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인만우엘 인만우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래 오늘도 인만우엘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하루 보내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안녕